안녕하세요. 강서 일대교구 우리 16지역과 32개의 구역을 섬기고 있는 우리 지역장, 사역장, 조장 여러분들 상반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강서 일대교구만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반기의 사역들을 점검하면서 우리 세 가족 또 후속 사역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반기 사역에 대한 방향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인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과 함께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세로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건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없인 역임을 받지 말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건면하라. 자 우리 세 가족 우리 초청 주일이 진행의 상반기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세초를 통해서 또 등록되고 방문했던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초청했던 우리 온라인 대상자들 함께 우리가 어떻게 후속사역을 해나갈 것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함께 링크로 올려드린 우리 강의 안에 보면 자 우리 서론에 또 몇 가지 질문과 또 고민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 구역 직위들이 다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질문과 이 고민에 대해서 또 답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 직위에는 전도와 양류 또 세 가족 정책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하고 또 분석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비단 교육자만의 미션이 아니라 하늘께서 줄로 재워주신 우리 아름다운 구역 현장 속에 우리 지역장 사역자 조정들이 함께 고민하고 또 인도를 받아야 될 부분이죠. 세 가족들이 정착할 수 있는 열린 구역인가? 세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는가? 기존 신자와 세 가족의 벽은 없는가? 기존에 우리가 권위주의나 안일주의에 빠져있지는 않은가? 세 가족들의 필요를 치우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긍정의 답을 할 수 있다면 무조건 세 가족은요. 이 구역 안에서 100% 정착할 수밖에 없죠. 정착뿐만 아니라 그 세 가족을 통한 또 재생산의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먼저 소론에 우리가 함께 나눌 부분이요. 이 세초를 통한 우리의 후속사역 부분입니다. 자, 상반기에 우리가 이 세초가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은 우리가 시기적으로 이 후속사역에 좀 집중하고 있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초가 진행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코로나19라는 위기시대 속에 알파, 베타, 델타, 감마 계속해서 이 변이로 계속해서 이 백신을 맞고도 마스크를 못 벗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요.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들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코로나19 위기시대에 우리가 온라인 초청주의를 했거든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 겁니다. 새로운 도전을 한 거죠. 작년만 해도 우리가 세생명 초청주의를 상반기 때 전혀 하체를 못했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이 앞에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지 엄두가 나지 않았다면 사실 그 1년을 지나면서 제가 나름대로 온라인으로 인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그 다음에 온라인상으로 새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굉장히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응답을 보면 아, 구원업교로 작정된 영혼들 자, 코로나에 코로나가 온다 하더라도 구원업교로 작정된 자는 코로나가 되시냐 반드시 하늘께서 그 영혼을 중요한 시간표 속에 보내주시고 또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후속 사역에 여러분들이 가치를 바로 알고 빨리 이 사역 속으로 우리 각 구역직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일기를 쓰는 습관들이 있어요. 지금은 물론 매일 일기를 적지는 않지만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습관이 뭐냐면 이 메모하는 습관입니다. 이 메모하는 습관은요. 제가 현장을 다닐 때도 굉장히 저에게는 도움이 되어집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내가 그 현장 속에 오늘 만났던 대상 하찮게는 정말 작은 부분이지만 그 대상의 행동, 옷차림도 기록을 할 때가 있고요. 그 현장 속에서 오늘 좋았던 거, 내가 했던 메시지 그리고 놓쳤던 거 되게 아쉽다. 이런 모든 메모들이요. 다음에 또 그 대상자를 만날 때 두 번의 실수를 일단 하지 않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만남을 좀 더 보강하기 때문에 풍성한 만남을 만들어갑니다. 이 다라빵 일지들을 그래서 제가 기록을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중요한 행사들이 끝났을 때 그 행사가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바리지 품평회를 통해서 좋았던 거, 나빴던 거, 아쉬웠던 거 보강할 거 반드시 우리가 품평회를 하는 것처럼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학습 이후에 바로 복습이 들어가면 웬만하면 까먹지 않죠. 그것이 내 것으로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뭐든지 여러분 골든타임이 있어요. 품평회도 한 주 지나서 하면 벌써 그 행사의 감각이 떨어집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 행사를 마친 당일날 좀 피곤하더라도 아니면 그 주간 안에 빨리 품평회를 마쳐야지 뜨끈뜨끈한 그 행사의 흐름을 그대로 타면서 더 좋은 안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후에 하려면 굉장히 그때의 흐름을 타기도 힘들지만 회복하기 위해서는 몇 곱절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일회성 방문자들 요즘 후속사역 하시면서 어떤 느낌 드세요? 교회를 코로나 위기 때 일단 방문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중에는 내가 한번 방문해봤는데 한번 말씀을 우연하게 들어보니까 방문해서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 일회성 방문자가 등록자로 전화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굉장히 감사하죠. 그런데 반대로 더 이상 나에게 열악하지 마라. 하도 간곡히 부탁해서 내가 한번 와본 거다. 나는 내가 다니는 종교가 있고 내가 다니는 기존 교회가 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두 번의 만남을 거부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영접을 했는데 다시 만나보니까 거의 부시자 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이처럼 여러분 등록자 또 방문자라 하더라도요. 절대 안전지대가 아니고 영적인 변심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사실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가 이분들이 다시 한번 영접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을 심어주고 이분들이 개인아이의 응답 속에 계속해서 훈련과 예배 속으로 들어와서 기관 속으로 지역 속으로 또 교회화 되어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반드시 돕는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세초를 경험하면서 세 가족이 세 가족을 인도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한 명의 세 가족이 비록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은혜받고 있으니 정말 중요한 불신 가문의 전도의 문으로 쓰임받는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후속사역의 가치를 통해서요. 지속 캠프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초를 위한 캠프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평상시 전도자의 삶 속에서 정말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전도팀이라는 분명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시대 자체는 세 가지의 위기시대를 만났습니다. 보금이 위기시대를 만났고요. 교회가 위기시대를 만났고요. 개인이 위기시대를 만났습니다. 이건 굉장히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관계성이죠. 보금을 상실하면요. 반드시 교회는 위기가 오고요.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은 그 사회가 무너지고 개인이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충보금, 석거보금, 아류보금, 다른보금, 내가보금 사단의 고도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폭파하거나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독교의 종교화를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보금을 사실 보금으로 이해하지 않게 굉장히 기복적으로 변질을 시켜버렸고요. 교회 역시 기복이나 세속신앙, 물질신앙, 또 통합종교 속에 또 이단 누명을 쓰고 있고요. 목회자 직업화되었고요. 중직자 자리싸움하고 목회자와의 갈등 속에 또 성도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말씀되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리화 되어져 버렸고요. 전도는 단순히 우리 교단과 교세를 확장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고요. 성교는요. 교권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교단에 대고 교회는 소매품처럼 이 소매품처럼 그야말로 상업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운동은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올바른 이 전도운동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시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것이 바로 이 전도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애국자라는 거죠. 자 개인 역시요. 철저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 여러분 부신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분명히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심, 물질, 성공중심 이것이 예수 믿는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고요. 이거 어깨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2000년대에 들어서 위기라는 말이 대두되기 시작했고요. 지금 기독교가 들어온 지 150년이 됐습니다. 세계교회 역사상 사실 유례없는 부흥을 경험을 했었고 제2의 선교 대국으로 급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10대의 대형교회 중에 여러분 6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큰 신학교도 한국에 있죠. 그러나 외부적으로는요. 타종교 또 2단 세력의 도전을 받고요.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2단 집단들은요. 온라인 사회가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일단 콘텐츠가 너무 다양하고요. 전혀 2단의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 다 현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뛰어납니다. 그 콘텐츠 자체가. 외부적으로는 2단의 공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세석화에 물들고 일부 교회들의 이런 재정적인 비리, 세습, 목회자의 윤리 문제 또 교권에 함몰되다 보니까 교회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세가족이 왔다. 궁금하더라고요. 코로나의 발원지라는 불명예를 안은 이 시대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건 내가 이 교회를 방문하고 예원교회에 등록을 했다. 어떠한 절절한 사연이 있길래, 어떠한 갈급함이 있길래 이 세가족이 올 수밖에 없었을까.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이 세가족국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세가족들이 이번처럼 VVIP로 느껴진 적이 이게 강하게 온 적이 없었을 정도로 지난주에도 59명의 세가족들이 왔는데요. 10여 명 정도는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고 줌으로 참여를 하고 한 49분 정도가 현장으로 오셨어요. 그분들이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20% 자석을 지켜서 자리 배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인도자분들을 포럼실로 모셔드리고 오히려 세가족들을 모시고 메시지를 하게 됐거든요. 간혹 한두 명 조는 분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말씀을 집중해서 드는 걸 보면서 정말 이분들에게 나는 증인으로 서야 되겠구나. 정말 영적인 언약적 한을 갖고 보금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 사주를 통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이분들이 정말 여기서 답을 내릴 수 있도록 섬겨야 되겠구나. 그러한 정말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이런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겉모양으로 그럴싸하기 때문에 흑암 세력, 광명의 천사로 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 한국교회가 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회주의, 박예주의 운동, 윤리도덕적인 삶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보금을 말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볼 때는 인정받고 선하고 좋은 이야기들이지만 정작 그 안에 중요한 품질 대신 그리스도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힘을 잃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종교화, 무서운 사단의 전략이죠. 저도 새가족분들에게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주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여러분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물 떠난 물고기, 격려하고 힘내라 아자아자 응원해도요. 그 물고기 살릴 수 없습니다. 그 물고기 가장 시급한 것은 빨리 물속으로 넣어주고 생명을 주는 것. 뿌리 뽑힌 나무에게 좋은 걸음, 햇빛, 보살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빨리 땅 속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 근원을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새가족분들에게도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어떤 힘찬 격려와 희망에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격려를 해주는 것, 기복적인 메시지가 아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생명, 이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시작된 모든 문제다. 문제의 근원을 알려주고 그 근원을 우리 스스로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없다. 그래, 여기서 빠져나오는 해답이 있다. 결국 이거 알려주는 겁니다. 자, 상사꾼의 소굴이고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예루살렘 성전,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바로 한국교회 기독신자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런 시점에 우리가 이런 지속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캠프를 하고 후속사역을 한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최고 관심과 시선이 우리 지역장 사역자 조장들에게 머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될 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먼저 발견하는 사역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전도운동은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는 만큼 이거는 결론 내려지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근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는 만큼 우리는 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모든 종교들은요. 제자들이 세상을 찾아가서 내 열심과 고행과 수행을 요구하죠.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제자가 되리라. 사람 닿는 어부가 되리라. 되어지는 축복 속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강조한다. 이거는 아무리 아무리 반복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왜? 이것만이 유일한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먼저 이 복음이 개인화 되어지고 나보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그리스도의 이 가치를 나보다 발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결국 성경 66권은 이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이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약속하셨거든요. 완벽한 보장, 완벽한 책임, 완벽한 인도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보장받고 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넘어 영원의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신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발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2080 원리처럼 20%가 80% 먹여 살린다니까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여기에 결론 내린 그 소수의 정의부대를 통해서요 우리 교회가 움직여질 것이고 우리 각 교구들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본론으로 이 후속사역을 하되 그냥 열심히 특심이 아닌 거죠. 후속사역의 방향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거 여러분 아닌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모래위에 짓는 사역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 반석의 응답이거든요. 자, 반석되신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를 세우듯이 여러분의 가정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보면은요. 모래위에 짓은 집이 아니라 반석위에 짓는 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구역지교회의 가정 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메시지도 무엇입니까? 자, 사도행전 17장 2, 3절에 보면은요. 바울의 귀례대로 안식일날 해당 들어가서요. 뭐합니까? 이 예수가 바로 크리스도다. 이거 가르치거든요. 결국 우리의 모든 사역의 메시지도 전략도 또 시간표도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터 위에 사역들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시작하고 이거로 진행하고 이거로 마무리되어지는 거. 그래서 강연에도 나와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 가족들이 정말 복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넓이 높이 길이 깊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그 문제 앞에 그러나 결론은요. 해답은 한 가지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른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굉장히 중요한 성경구절 우리 자막과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면 다른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뭐다?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세초로 끝나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세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로 서야 되냐 여러분들인요 언약 전달자입니다. 먼저 이 언약을 누리고 받은 자로서요 이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 가족을 세우되 언약적인 전달자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면 너는 이것을 말하고 건면하라 모든 권위로 칭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없인 여기지 말라는 거거든요 먼저 이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실을 따라 여러분들이 이제 언약의 전달자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우서 2장 1일절에도 굉장히 잘 나와 있죠 자, 어떻게 나와 있죠? 자, 이 언약적인 은혜를요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을 또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재생산의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정 9장 26절 27절에 보면요 여러분 바울을 세웠던 바나바 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브릿지 역할을 감당을 했거든요 자, 우리 자막과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올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네에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호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스께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자, 이 해심한 바울을 예루살렘께로 인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선의 겸을 갖고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랬을 때 이 담배식처럼과 함께 바울이 경험했던 것들 그대로 전달을 해주면서 다리 역할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의자 11자 24절에도 보면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자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소에 있는 그를 안대욕으로 불러내서 함께 사역을 했던 인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나바 사역은 기존의 다른 교회에서도 이 세 가족을 정착하는 바나바 사역은 굉장히 유명하죠 자,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바나바의 응답을 누려나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보면 세 가족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 세 가족의 특징이 있고요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 가족을 어떻게 양육시켜 나갈 것인가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 가족의 영적 상태도 굉장히 많이 급변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아무리 장성한 어른이고 시니어 어르신이라 하더라도요 영적으로 보면요 신생합니다 여러분, 아기 태어놓고 생명이 있지만 스스로 자랄 수는 없죠 반드시 보살핌이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비록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영혼 역시 거듭난 크리스도인이고 한 인격제고 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바로 부모를 알아보거나 단단한 음식을 먹거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족도요 영적 신생활을 하는 것은요 비록 예수를 영접은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바로 와닿지 않습니다 영접하고도 순간순간 계속 불신앙 들어오고요 의심이 납니다 내가 하연이가 구원 맞는 거 맞냐? 계속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역지교회가 영적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이렇게 건강한데요 제가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오니까 2kg가 안 됐다니까요 저도요 한 2.5? 그래서 저희가 인큐베이터에 있었어요 제가 인큐베이터 생각할 때마다 야, 이거 정말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고 거기서 공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족들 역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에 우리 교구에 우리 구역지교회 보내주신 세 가족들 여러분, 이름 기억하시죠? 세 가족들의 영적 상태 알고 계시죠? 어디서 무엇을 먹고 어디서 놀고 있고 부모가 아이를 챙기지 않는다? 범죄죠, 범죄 외국에서는 범죄입니다 영적으로 갓난 아이 때는 구원을 받았는지 사실은 많은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요, 자꾸 우리가 구원의 확신도 심어주고 확립을 시켜줘야 되고 클릭에서는 정말 영예의 양식이 하나의 말씀을 먹이고 자꾸 팀 사업해주고 그 고민도 들어주고 작사로 중요한 거는요 세 가족은요 영적 신생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전도의 문이 되어집니다 왜? 세 가족 배경 자체가 다 불신자잖아요 가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지역의 세 가족들을 보고 또 우리 세 가족국에서 양록됐던 뭐 타 교구지만 세 가족들을 만나 뵈면서 어머니 모시고 왔어요 이번에 저희 언니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사주 교육에 또 동생분들을 데리고 오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불신 가문의 천대의 문을 세 가족이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성경 9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우리 자막과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굳게 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형제를 가슴에 품고 그 형제를 살려내라 그 형제가 주원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원어적인 의미가 이렇게 멋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가 인도자도 함께 선물이 나갔습니다 정작 그렇게 챙겨드렸어야 되는데요 사실은 교회 방문한 세 가족도 너무 소중하지만 그 세 가족을 인도한 인도자들 전도자들 너무 소중하죠 그 한 영혼을 데리고 오기까지 여러분은 얼마나 눈물 뿌려 기도하시고 먹이고 달래고 설득하고 챙겨서 데리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우리 전도자들 수고하신 우리 인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해산의 수고를 여러분이 겪었는데요 여러분 그 제가 사회복지법인인 컴패션 이게 그 함께랑 고통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거든요 이 컴패션이 전 세계의 어린아이들 꿈을 이룬 아이들 후원하는 그런 단체잖아요 제가 그 광고를 이렇게 언뜻 보면서 어린이 한 명에 후원자 세 명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후원자가 혼자 뭔가 얘를 책임져야 된다고 하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원자 지인끼리 후원자 세 명을 묶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또 같이 세 명이 모여서 이 한 아이를 후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교육비도 대주고 또 아이들 선물도 생일도 챙겨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컴패션 뜻이 가슴 시린 감정을 갖고 함께한다 라는 뜻으로 해서 고통과 함께라는 의미로 이 의미가 만들어졌더라고요 마찬가지다 우리가 뭔가 나 혼자 양육하고 나 혼자 혼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역지교회는 함께 만들어가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붙여주신 한 영혼을 여러분들의 기질과 열심으로 내 제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함께 후원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영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 가족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요 일단 세 가족 특징 자체가 왜 굳게 해야 되냐 부정적인 인식이 되게 많아요 교회에 올 때요 좋은 이미지로 오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 시대가 시대인지라 굉장히 교회를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와서 일단 의심을 해요 그리고 다니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오신 분도 있지만 내가 일단 한번 가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원망 의심 불평이 가득한 상태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델전서 1장 13절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 우리 자막과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극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마을의 고백이죠 해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였는데 이제 극류를 입다 보니까 내가 믿지 아니할 때는 알지 못했대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세계적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고 또 종교적인 열심 기복신앙을 안고 오거든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자꾸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주는 것이 바로 양육이고 후속 사육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입시 믿음 입시 끝나면 떠나는 겁니다 자기 동기 목표를 갖고 목적을 갖고 교회에 오는 거거든요 복박교회에서 교회에 오는 사람은요 일단 당장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교회에 떠납니다 내가 질병 때문에 질병 낙교에서 교회에 왔는데 감사하게도 병이 나셨어요? 그럼 신앙생활 더 잘해야 되잖아요 내 용건 끝난 겁니다 내 목적 달성한 겁니다 그럼 떠나야 되는 겁니다 병은 들었다가 낫기도 하고 다시 병이 들 수도 있고요 입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또 다른 문제에 여러분 또 옵니다 기복신앙은요 여기 우리가 굉장히 많이 섰거든요 처음 기복신앙으로 세 가지가 올 수 있어요 굉장히 신비적인 신앙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사사 그렇게 출발하다 하더라도 이것을 자꾸 보금주의로 자꾸 보금으로 언약 중심으로 파까주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가족들을 좀 많이 배려해 주셔요 강요 영접하지 마시고요 강요 등록시키지 마시고 일단 현장에서 말씀을 좀 펴나가시면서 오신 새 가족들은 바로 정착하고 뿌리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 용어도 많이 나서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감대도 같이 맞춰주시고 먼저 인사하고 친절하고 찾아가고 정말 새 가족의 역지사지 그 입장에 서서 정말 새 가족의 영적인 가려운 부분도 긁어주시고 정말 이 말씀으로 답을 주고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급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들 앞에 증인으로 서게 되면 반드시 하나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이 새 가족이 교회화되고 정착되는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 가족의 다양한 유형들이 있어요 자 이번에 왔던 유형들을 보면은요 일단 등록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자들이 있어요 일회성으로 오신 분들이죠 자 그 다음에 온라인 등록자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온라인 등록자라 하더라도 사실은 등록이 하신 뭐 굳이 오고 싶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는 부분은 온라인 등록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온라인으로 초청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장단기 결석자들도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저는 정말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 이전부터 예배의 축복을 좀 놓쳐버렸던 우리 장단기들이 이번에 좀 많이 지역에 오시게 돼서 저는 이게 정말 큰 열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미 초청된 분들 초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오셨어요 사실 와야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장 등록자는요 정말 교회화 돼서 이분들이 예배와 훈련 속으로 들어오고 정말 지역에서 신방 받고 정말 예배와 새가족과 훈련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정말 중요한 키가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인도자와 연결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단 새가족이라고 해서 우리가 덜컥 전화하고 만나고 찾아가면 싫어하더라고요 일단 이 새가족이 그거에 대한 거부 반응은 없는지 인도자랑 여러분들이 밀착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도자와 연결을 통해서 정말 이 새가족의 영적 상태를 먼저 파악하고 아니면 인도자 선에서 먼저 우리가 인도자가 알아서 케어를 할 거예요 라고 할 때는 인도자랑 먼저 소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접반 또 사주 또 이 오주반을 통해서 점심적으로 이제 기간으로 전도회로 각 지역으로 그 모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새조 끝나고 하여튼 두 배로 늘었어요 이 새가족 훈련 받는 분들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이분들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이 사주 동안 이분들을 VVIP로 내가 섬겨야 되겠다 굉장히 그런 감격과 감사함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신방은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 새가족들의 형편을 살피는 겁니다 일회성 방문자들이 재방문을 해서 또 등록하는 그런 감사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일회성 방문자인데 찾아갔는데 만나 그랬는데 갑자기 부재중이라든지 만남을 거부한다든지 다시 오지 마세요 굉장히 강박한 심령으로 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나가서도 사실 맨땅에 헤딩하듯이 전도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래도 한 번이라도 교회의 땅을 이 성전뜰을 밟았던 분이기 때문에 일단 접촉점 자체는 좋거든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이분들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전에 섬기던 교회를 못 가서 이영교회는 와봤는데 이제 나는 백신 맞았으니까 원래 섬기던 다신 그 교회로 갈 거예요 그런 분들도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분들에게는요 너 교회는 나쁘고 우리 교회만 좋아 이런 편협된 걸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올바른 구원관, 올바른 교회관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성경적인 신앙생활,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반드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방문자셨는데 오히려 전도의 문이 되어져서 본인은 아직 등록까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다른 분들을 붙여주시는 경우 그리고 새가족이 와보니까 너무 좋아서 또 친구분들을 계속 데리고 오는 경우 종종 계속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봤습니다 온라인 초청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그냥 초청한 개념이거든요 예배 링크를 보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다시는 보내지 말라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지속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반응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당연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요 하반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전도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잠재된 고객인 거죠 그 대상의 특징을 여러분이 잘 파악하셔서 정말 지혜롭게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한테는 예배 강단 요약본도 너무 잘 나와 있고 요약 영상도 너무 잘 나와 있고 녹화 영상도 나와 있고 또 생방송 링크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링크로 발송을 해주시고 또 미 방문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 하나님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이시고요 오늘 아닌 사람 내일은 어떻게 변화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 장단계 결석자들 너무 감사하죠 이번에도 등천교 같은 경우 7년 만에 사실 제적됐다가 정말 청년부에 있는 아들의 건의도 있었고요 또 지속적인 이 접촉을 통해서 정말 7년 만에 예배가 회복되셨고 또 사주교육 들어오셔서 또 은혜 받으시고 두 부부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새가족이 오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요 여러분 기존에 정말 잃어버렸던 양들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제적자가 다시 교회에 재등록되어지는 응답을 누렸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양육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요 정말 어린 새가족도 의미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그러나 성장한 우리 어덜트 성도들 우리 장단기들 함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걸 통해서요 여러분들 정말 이 다락방 운동 개인 양육 시작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너무 좋은 자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단 5분 10분 아니면 지금은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또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면하지 않는더라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하다가 교회로 이제 데리고 온 경우는 전두환경은요 여러분 무조건 100% 정착입니다 이미 이 복음의 맛을 맛보고 오신 분들은 더 이상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고려조사 4장 15절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4장 15절 일만 스승이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 지역에 오신 세 가지들을 케어하시기 바랍니다 고려조사 4장 15절 함께 자막통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의 시대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제가 전에 우리 세 가족 사역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요 베트남 박항서 축구감독 그의 리더십을 파파 리더십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베트남 사람들이 박항서 감독을 부를 때 짜 또는 타이 라고 부릅니다 짜는 아빠 타이는 스승 그야말로 아빠 같고 그야말로 스승이라는 거죠 선수들을 안아주고 토닥여주는 그런 스킨십 언어가 통하지 않았지만 이런 육신적인 스킨십이 통했고요 다친 선수의 발을 밤새 마사지하는 사진 한 번 굉장히 이슈화된 적도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만 스승이 아니라 정말 증인으로 쓰시고 영적 아비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스승은요 그야말로 어느 일정 기간 아이를 가르치면 떠나잖아요 근데 아비는요 그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 자식을 응원하고 돌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 가족을 바라볼 때 어떤 일정 기간만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세 가족이 영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그 시간표까지 지속으로 여러분 이 아비의 심정으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하셔야 할 게 뭐냐면 열매 포럼이거든요 열매는요 뭐 세 가족을 많이 전도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좋았던 거, 나빴던 거, 실수했던 거, 아쉬웠던 거 여러분 오히려 실수 포럼이요 더 은혜되는 거 아시죠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걸 놓쳤어요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다시 이 말씀 잡고 내가 힘을 얻었어요 너무 잘나가고 너무 응답받으면요 여러분 거리감 느껴집니다 이런 실수 포럼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이런 것들이 다음번 우리가 전도운동을 진행할 때 또 하반기 사역에 굉장히 좋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우리 자막과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이번 세출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구역의 열매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초청을 했지만 미쳐 오지 못했다 그럼 열매가 없냐? 아니죠 분명히 구원의 시간표가 있고요 또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놓치지 않고 아비의 심정으로 품고 있다면 정말 그것이 이미 상반기에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원맨팀이 아니라 원팀의 응답을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역지계에서 제가 닮은 선생님 늘 말씀하시죠 교회 안에서는 스타가 있으면 안 된다고 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한 사람이 열 명을 데리고 오는 것은 원맨팀이에요 한 명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열 명이 한 명씩 데리고 와서 같이 동참했어요 이거는 원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전도운동 함께 반응하고 그 영적 흐름을 타는 거죠 그랬을 때 개인이 세워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고요 열매 포럼을 하게 되어지면 하반기 사역에 대한 분명한 방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반기에는 이제 백신 맞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만큼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초청돼서 올 수 있을 거고 그만큼 자석수도 늘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초청했지만 못 오신 잠재고객들 놓고 기도하시고 또 하반기 사역에 영적인 욕심을 갖고 초청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지교회는요 끊임없이 개혁과 도전의 아이콘이죠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이 네비의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얘기한 것처럼요 여러분 계속해서 사역에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됩니다 왜? 지금 현장의 흐름은 굉장히 빠르게 급변하고 있고요 새가족들의 영적 상태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비 보세요 도로 상황 매일 바뀝니다 어디가 공사하고 지역이 새로 생기고 새로운 길이 생기는데 우리가 이거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실제로 활용이 불가능하고 빠른 길도 돌아간다니까요 새가족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다른 영적 상태에 매주 다른 새가족들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방향을 정확히 맞추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최고의 영적 네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의 버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업데이트돼서 보금적인 신앙생활을 누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토리노 박물관에 카이로스 카이로스라는 이 동상이 있는데요 이것이 보면 기예의 신이라는 거죠 기예의 신 저는 이거 자료로밖에 보지 못했지만 이 모습이 워낙 우스꽝스러워가지고 보는 관람객들이 막 웃는데요 일단은 동상이 막 벌거벗고 앞머리는 길고 뒷머리는 대머리고 등과 양팔 뒤꿈치에 날개가 달려있고 왼손에 저울을 들고 있고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고 여러분 상상만 하셔도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동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새겨진 글귀를 보고 모두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쉽게 붙잡게 하기 위한 거다 여러분 기예의 신입니다 기예라는 갈 점으로 한번 들어보셔요 자 뒷머리가 대머리인 가닥은 내가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기 위함이다 그쵸 우리가 한 번 지나간 기예는 못 붙잡잖아요 어깨와 발꿈치에 날개가 달린 것은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고 오른손에 칼과 왼손에 저울이 있는 것은 나를 만났을 때 신중한 판단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라는 것이다 자 여러분 기회라는 가정으로 볼 때 기회는 붙잡아야 되지만 한 번 놓친 기회는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지 않죠 그러나 빨리 사라지는 기회지만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빨리 판단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하는 것 제가 아까 새가족 사역은 골든타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왔을 때 마음문이 열렸을 때 갈급했을 때 그때가 우리 사역의 후속 사역의 골든타임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상반기 사역을 한 번 점검해 보시는 구역지교에 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과 기회들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역 예배 상반기 동안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자 전도운동을 통해서 또 올해 우리 각 구역들의 목표들이 여러분 어느 정도 목표를 내가 도달했는지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서일대교구는요 등록 38명 방문 20명 총 58명의 새가족들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415명의 초청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 이제 각 교구마다 구역지교마다 우리가 계속 지속으로 관리하고 추적하고 양육해야 되는 대상인 줄 믿습니다 7월은요 여러분 하프타임입니다 축구경기 하프타임은요 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후반전의 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7월 8월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하프타임입니다 다시 영적인 방학이 되면 안 되고요 상반기 때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 점검해서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하고 영적으로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구역예배가 한국교회의 성장인 원동력이 됐던 것처럼 또 예배와 교육과 상담과 교제 작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정말 교회를 세우고 활성화시키는 응답을 이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본문 14절 여기 우리의 중요한 미션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후속사역을 통해서 누려야 되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후속을 통한 응답들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 밖에 있을 때는 구원받기 전에는 선한 일, 열심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 안에서는요 구원받은 목적이 되었습니다 바로 선한 일을 하는 자로 그리고 정말 율법적 열심이 아니라 복음적 열심 바로 생명살이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1절 14절에 갈보리산 감나산 마가다라빵의 언약을 붙잡고 분명한 이유를 알고 이제 생명관자들의 모임이 됐던 초대교회 이 마가다라빵의 응답을 누려나가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마가다라빵이 누렸던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구역지교에서 사실적으로 누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전도현장이 있죠 교회 안에 이미 보내주신 새가족들이 있고 교회 바깥에는 아직 미초청된 정말 성전의 틀을 밟지 못했던 초청 대상자들이 있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게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구역에 우리 지역에 정말 흑암의 문화를 무너뜨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의 전문인으로 정말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전도현장 캠프도 지속해야 되지만 이제는 세우는 전도 우리 새가족을 세우고 또 그들을 역파송하는 정말 보내는 전도의 응답을 누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천말씀운동 지금 현재 우리가 1973개 정도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여러분들이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라도 정말 이번 우리 후속사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말씀운동하는 사역자로 여러분들이 쓰시기 바랍니다 나도 세워지고 상대방도 세우는 윈민의 축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산의 때에 보라 내가 속해오리니 내가 줄상이 있어서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 보던 일에 세마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신 우리 구역과 지역현장 속에 사실으로 전도운동을 지속할 우리 구역지괴로 정말 모델적인 응답을 누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포럼 함께 할 내용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2절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거 에베스 64절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 고르노소 4장 15절에 정말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일만 스승이지만 아비를 적은 시대 속에 영적 아비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도의전 9장 26절 27절에 바나바 사역 함께 기억해 주셔서 이런 동일한 응답을 누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름 사역 미션 전달해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은 방학이 없죠 왜? 사단은 졸지도 쉬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역예배 또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름은 우리 교회적으로 또 본부적으로 랩런트를 세우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반기 9월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하반기는 굉장히 날이 짜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여름 기간 동안 도퇴되지 마시고 영적인 흐름 회복하셔서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 하반기 사역 준비하시고요 자 교구 세 가족에 대한 영적 정보 내가 얼마만큼 기도의 무릎을 끌고 정말 세 가족의 등록 정착 지역 부흥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고 여기에 자신 있게 아멘으로 하답하는 우리 지역장 사역자 우리 구역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언약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족의 교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화 되어지고 정말 취역화 되어지고 제자화 통해서 우리 구역이 보금화되고 취역보금화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족의 불신 가문의 문이죠 등록자가 정착되어지고 훈련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문자는 정말 다시 재방문에서 등록되어 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장단기 결석자들 위해서도 정말 예배 회복 통해서 다시는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다락방 말씀 운동 연결되어 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장단기 결석자들 또 우리 온라인 초청 대상자들 지속으로 여러분들 함께 재접촉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건면하라 하나님 오늘 디도서 2장 11전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족 또 후속 사역에 기한 영적인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은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강서 1대 교구에 58명의 세 가족을 보내주시고 415명의 온라인 초청 대상자들 보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이 중에서도 미초청된 자들 우리의 잠재고객으로 우리의 기도 속에서 또 실질적으로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우리 등록자들 또 방문자들 교회 안에 잘 뿌리내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 구역지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등촌의 5지역 12구역과 가양의 7지역 13구역 또 염창의 4지역 7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서 1대 교구의 16지역과 우리 32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개인화를 통해 우리 세 가족이 교회화 되어지고 사역자들의 날마다 현장화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방학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깨워서 여름 시절에 시계 랩노드를 세우는 우리 가정과 사역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각 구역지교마다 하반기에 더 큰 부흥운동의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